안녕하십니까? 서울시 120 자산콜센터입니다. For foreign language services, press 9. 교통은 1번, 상하수 또는 2번. 시민님의 말 한마디가 시민인데 상담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상담사를 가족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현업안전부문법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에 의거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성희롱, 폭언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.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통화량이 많아.